천년의 멋이 깊은 참 진주로 떠나는 스케치 여행 진주성으로 출발합니다. 진주성은 진주의 역사와 문화가 집약된 곳으로 논계와 임진왜란의 기록이 남아있는 진주의 관광 명소입니다. 임금이 있던 북쪽을 향해 두 손 모아 공경의 뜻을 표현한 공북문을 지나 진주성으로 들어갑니다. 1241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3대 누각 촉성로에서 남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납니다. 임진왜란 당시 논계가 일본군의 적장을 끌어안고 투신한 위암에서 진주성에 깃든 이병들의 함성을 엿듣습니다. 1984년 개관한 경남 최초의 국립진주박물관은 임진왜란 특허박물관으로서 임진왜란 최대 격전지 진주성에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달합니다. 스케치 여행으로 만나는 천년의 멋이 깃든 참진주 진주성에서 진주의 매력을 만납니다.